이슈 플러스 이번에는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변호사님과 이 논란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의 법적 조치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즉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들한테 의료인들이 업무를 안 하는 경우에 업무를 개시해서 의료 행위를 하라는 어떤 면에서는 의료 개시 명령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당되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고요. 의료법의 같은 내용 중에서는 해당되는 조항을 위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D-Day라고 하죠. 이 시점까지 복귀를 안 하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 그럼 왜 집으로 찾아갔냐 얘기가 있죠. 행정절차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절차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명령과 처분을 한다면 그것이 국민의퇴 도달이 되어야만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업무 개시 명령을 거절했다, 거부했다라고 보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를 안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송달을 안 받으려고 한다, 송달을 안 받기 위한 노력들이 집단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직접 방문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업무 개시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어떻게 지금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거절했을 경우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고 또 송달한 이후에 업무 개시를 안 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고발을 통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있다는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위헌 소지 여부도 논란이던데요. 지금 법률 자체로서는 법률 자체로서 적법한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들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의료인들 차원에서는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에 반해서 특정한 업무를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로 인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인한 소위 말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 처벌되는 사건에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부가 의사들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체적인 혐의점은 지금 이야기했던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량에 대한 불응,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업무 방해 교사 방조 등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다른 의사들, 다른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들에 대해서 파업이라든지 또 이런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것에 독려한 것이 교사 행위, 업무방해 교사 행위 내지 방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혐의점으로 고발을 했고 수사에 착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과 함께 단체 행동을 선동한 글을 올렸다, 그런 성명 불상자들도 함께 고발을 했던데 이게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고발한 대목이 눈에 띄던데 이렇게 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네, 인터넷 댓글, 인터넷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올린 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일단 성명 불상자로 고발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성명 불상자로 고발하면 물론 구체적으로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경우에 훨씬 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인터넷 게시물과의 특성상으로는 그 특정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성명 불상자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특정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게시물의 주소, 그리고 그 주소에 대한 IP 추적, IP 추적을 통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경찰이 며칠 전에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에 자료를 삭제해라, 이런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그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때요? 이 작성자는 IP 추적해서 찾았습니까? 지금 찾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일하던 업무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한 의료법과는 별개로 컴퓨터 업무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 방해죄에 교사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삭제한 사람은 컴퓨터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교사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을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교사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운지는 사법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법적 제재라는 강경책 외에도 지금 당근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의료사고특립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용이요?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낮추고 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배상과 혹은 보상의 문제들은 또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겠, 법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필수 의료 행위,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혹은 감면이라고 하거든요. 감경학원을 면제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필수 의료, 바이탈과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소위 말하는 형사적인 위험성을 저감시켜주겠다고 했고요. 반면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중재라든지 보상 책임의 한도를 굉장히 넓히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이 특례법 개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던데 그것 근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심각한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도 의료 사고와 관련돼서 제대로 낸 처벌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더 앞으로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발이 있고요. 또 가장 크게는 보상 책임을 보험을 통해서 확대를 하거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입증 책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입증 책임. 즉 이게 의료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비전문가로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을 면제하게 된다면 결국 의료 사고로 인한 보호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환자들의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의료 사고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한 8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의사 집단 행동이 이것과 영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당시에 사망이라는 것이 결과 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사적으로는요. 그래서 결과 발생에 대해서 애견이 가능하고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애견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하게 됐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관념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결국은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진료 거부 등을 인해가지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다면 그런 행위를 애견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행위를 한 각각의 당사자들, 참여자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이 죽음에 관한 책임을 귀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결국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실, 치사 등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료 보조 간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부는 이제 이게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장의 간호사들은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사들의 근거는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상으로는 병원장이 이런 시범 사업을 해서 구체적인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거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일 뿐이지 해당되는 시범 사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위가 의료법상으로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각각의 간호사들이 하는 진료 보조 행위들이 개별적으로 상사적인 사법 판단이 대상이 되었을 때 각각의 행위가 이거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다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의료법 처벌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간호사들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교권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서이초 교사 A 씨에게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구체적으로 판결의 결정, 어떤 결정 문의의 내용들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순직이라는 것은 업무상, 직무상의 어떤 중에 직무상 이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과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상 보통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망하게 됐을 경우가 순직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즉, 일종의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사망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들과 연관된 경우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됐다는 거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업무상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이 사망과 연계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결정 3주 전에 당시 학급의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교사로서 학급을 통제하고 통소해서 지도를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순직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상 연관성이 핵심 요인인건데. 그렇습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을 당해서 숨진 교사 B 씨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근거였습니까? 이거는 바로 소위 말해서 출근과 관련됩니다. 지금 출퇴근 과정에서 재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에서도 학교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길에 결국은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범죄의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9월에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C 씨에 대해서는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C 씨의 유족들은 과도한 업무에 대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판결물처럼 구체적인 왜 안 받았는지 이유가 다 공개되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보도 내용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관련성, 사망과 업무상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인 판단으로는 인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족들은 과도하고 업무와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인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는데 이거 짧게 볼게요. 정부가 친족 간의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인데 지금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알려졌는데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환경과 문화의 변화들이 있죠. 사실 8촌이 아니라 6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어떤 유교적 관점에서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할 만한 실익이 적다. 특히나 이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헌 논쟁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떤 대목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금지한 오히려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부분들이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여기까지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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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